네 종목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덜어드릴게요. 무료 문자 013-3366-012-01 혹은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용팀, 장홍팀 그쪽의 멘토로부터 직접 여러분들이 상담받고 싶은 쪽의 멘토를 지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먼저 전화 연결부터 역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우신데. 김수용씨, 장홍씨 나와있습니다.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세요? 김수용씨요. 네 알 줄 알았어요. 장홍씨 실망하시는데. 네 김수용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용씨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길 줄 아셨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요. 그 저기 모헨즈를 어제 3천원에 매수했다가 어제 돈가에 막 빼는 바람에 아침에 좀 올라와서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주식 비중의 한 10%가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재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동국제강 그거 제가 좀 갖고 있는데 20%를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또 한 5%를 비중을 실어야 되나 지금 고민을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모헨즈를 재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동국제강을 다시 5%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이요? 네. 네. 서울 반도체도 좀 들고 있는데 선무증은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네. 어제 제가 문자를 이었는데 답변을 드려서 정말 고마웠어요. 네. 그럼 모헨즈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헨즈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신 부분은 전량 현금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관련 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단골 소재거든요. 그런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서 해소가 된다면 반대로 그만큼 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셨을 때는 현금화 빨리 시키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동국제강이라든가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빠졌는데 올라올 것 같아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눌림목 구간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되면서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장이 안정이 되고 그때 확인하셔서 매수를 조금 더 증가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전량 현금화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매수 할 때는 아닌가요? 재매수 여지가 아니라 이 종목은 다음 주 정도면 크게 조정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 왔다가 정보점이 2월 달에만 좀 살펴봐도 3,300원인데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쌈봉을 찍은 것들 분명히 큰 조정이 오니까 빨리 현금화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제가 보유를 하는 게 아니었고요. 어제 아침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셔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고점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가격을 좀 정해드리면 2,600원이나 2,400원이 1차, 2차적인 그런 맥점이 됩니다. 그런 가격까지 왔을 때 매수하셔도 큰 부담이 없으시지 지금에서 손실이 나버리시면 단기적인 3,40%의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추가 매수는 권유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영 씨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그래요. 역시나 어제만 좀 그랬었지 첫 번째 전화 연결은 김수영 씨의 몫인가 봅니다. 아니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좀 문자 좀 그럼 장우 씨 생각해 주세요. 장문자 씨. 네, 장문자 들어왔습니다. 문자 호남석유 30만 8천 원에 보유 중인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우울하네요. 요즘 계속 안 좋아요, 호남석유가. 오늘 급락했다니까요. 네, 오늘 아시다시피 호남석유뿐만 아니라 LG화학이죠. 확실히 다 빠졌습니다. 특히 호남석유도 마감이 됐나요? 실적이 잠정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60% 이상 영업이 축소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다면 이러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투매를 맞았는데 일단 수급상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소파이나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관들께서 일단 매도가 좀 추려가 됐고요. 단지 이 종목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공매도 부분입니다. 공매도. 150만 주가량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물론 하반기에 분명히 저는 화학주라든지 경기주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현재 공매도 부분이 150만 주가량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 아니에요. 30만 공 8천 원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물론 아침에 반등을 약간 주겠지만 30만 원 근저에서는 일단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제 매수 기회는 공매도 부분이 축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제 공략해도 좋지만 일단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아요. 호남석유도 실적 여파로 월요일날 추가로 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용 씨가 문자 좀 봐주실까요? 네 컴투스인데요. 2만 1,150원에 50%입니다. 향후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게임 관련 중 특히 휴대폰이라든가 우리 스마트폰 관련해서 새로운 이렇게 게임이라든가 해외적인 그런 수출 실적 증가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컴투스라고 좀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에서 일단 50%는 매도를 하십시오. 50%는 매도를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주봉성 봤을 때 한 2만 9천원 3만원 사이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가격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명히 논리목 구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멘텀이라는 것은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화학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게임 관련주들도 전체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2만 5천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중기적으로 가격이 지지가 되면 2만 9천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만 5천원 2차 목표가 2만 9천원 컴투스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장욱 씨를 또 따라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항상 백두산 호랑이. 어흥 이상원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자 이상원 전문가님. 어우 너무너무 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SK하이닉스 2만 8천 350원에 50% 물타기에서 단가 낮췄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사실 좀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분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근데 이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는 일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물량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좀 신용이라든지 공매도 부분을 좀 자주 보는데요. 이 SK하이닉스 물론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저는 소비자 업종은 당분간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현대차들이 일단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쪽에 물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당분간 좀 빠져나온 게 좋은데 제일 부담스러운 첫 번째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던 공매도 부분입니다. 무려 3,800만 주가량의 공매도가 오늘도 40만 주성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수급상 역시 일반인들만 나홀로 매수를 할 뿐 외국인 기관들은 양 매도에 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본다면 일단 당분간 동종목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그래프를 본다면 주봉상 단기적으로 반등권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준은 하락 쪽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2만 8,350원에 매수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 일단 2만 8,000원 이상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선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문가님 아까 농호바이오하고 세화베스틸 저랑 똑같이 코트 담으셨다는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장욱 씨 농호바이오로 우리 다시 교체 매매해야겠네요. 장욱 씨 같이 수익 내보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함께 가는 행복 찾아드리겠습니다. 호랑이도 풀 뜯어먹습니다. 농호바이오 종자 풀은 뜯어먹습니다. 정확하게 장욱 씨와 멘토링 해주시는 전문가를 믿고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문자를 조금 더 저희가 살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김수용 씨가 좀 봐주시죠. 김혜동 전문가는 토끼인데 육식을 합니다. 굉장히 어울리세요. 토끼도. 육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식하는 토끼와 풀 뜯어먹는 호랑이. 자, 락앤락인데요. 2만 9,100원에 30% 매입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락앤락.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소비재, 반찬통, 그다음에 글래스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발 수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비해서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빠졌지만 시세를 좀 내기는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 가격에서 만약 손실이 아니시라면 포트 교체를 해보는 게 더 빠른 수익을 창출하는 길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는 들고 계셔도 괜찮지만 단기적 시세는 내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앤락. 국물이 안 흘른다는 그 락앤락. 네, 그렇죠. 과일이 안 상한다는 그 락앤락. 자, 이번에는 역시 또 폭발하고 있는 문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장훈 씨? 네. 자, SK이노베이션 16만 6천 5백 원 10%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김수용 씨 꼭 부탁합니다라고 김수용 씨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왜 제 거래요? 이 사람 참 새아베스틴 문자 왔잖아요. 새아베스티를 하세요. 왜 내 문자를 자기가 읽어요? 지금 보니까 장훈 씨가 이렇게 조금. 오염패의 훌쇄이 크네요. 그리고 막 이거 문자도 잘 못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왕 SK이노베이션 소개한 거 김수용 씨가 조금 살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인데요. 16만 6천 5백 원 10%입니다.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 화학 정유주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아까 호남석유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오판 관련해서 종목에 관계없이 대형 석유화학 업종을 조정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5대 업종이라고 하는 철강, 자동차, 정유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구간들은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차기, 2차 분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은 사실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주봉상 윗고리를 좀 달고 나왔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마진 노선을 잡으시고 15만 원이 지지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지지 라인이 확립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 보내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네요. 두 분을 존경한다고. 김혜동 전문가 그리고 이상훈 전문가 존경하는 팬까지 생긴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또 장훈 씨하고 김수용 씨일지. 장훈 씨, 이제 정말 본인 문자 좀 해주세요. 아니, 아까 제가 좀... 너 껄 하세요. 왜 내 껄 하세요? 제의를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김수용 씨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훈 씨, 장훈 씨. 정말 하고 싶으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싶어도 했습니다. 불 좀 뜯으세요. 세아베스틸 4만 9,100원에 40% 보유 물량 매도하고 오늘 샀다고. 다른 보유 물량 40%를 매도하고 세아베스틸을 4만 9,100원에 사셨다고 하네요. 저랑 똑같이 포트를 만들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네, 일단 세아베스틸 2분기에서부터 경기주들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주 하면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업종들을 보는데 일단 화학주들은 오늘 어닝초크를 받았지만 철강주들은 주가의 모습을 본다면 바닥을 찢고 올라오는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보다는, 즉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턴 얼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매출이라든지 신장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단 이상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1분기죠. 중국에서 수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춘절과 연결된 그러한 쪽에서의 휴기식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가 좀 없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 촉진해달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2분기부터는 철강주들이 본격적인 턴 얼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또 대변하듯이 주가도요. 그동안 주가의 모습과는 다르게 완벽한 하반경 지속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러한 그래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화학주는 일단 추석 깨지면서 내려갔지만 철강주, 즉 경기주가 대표되는 이 철강주들이 바닥권에서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역시 세아베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만큼 세아베이스틸은 조금 더 보유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장우 씨 얘기하면서 세아베이스틸도 지금 함께 언급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장 끝나고 와서 이상훈 전문가님 포스코 실적 나왔더라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혹시 포스코 실적이 안 좋아서 영양권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실적이 어땠나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인 월요일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요. 세아베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봄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하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잘 살면 되니까. 그럼요. 죄송한데 저 과거 물어서. 아, 예. 예, 지금. 예, 예. 그래요. 장우 씨 연애사보다 여러분들 종목이 더 급하죠.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수용 씨, 장우 씨 있는데 어느 쪽 팀 상담 원하세요? 김수용 씨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니예요. 아니, 제가 다크서클 심한데. 아, 같이 다크서클 심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동질감의 김수용 씨. 반갑습니다. 전업 주부세요? 네. 남편하고 이렇게 종목 매수하실 때 상담하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합니다. 남편은 모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DNA 링크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800원에 10%죠. 10%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엄청. 누구한테 얘기 듣고 매수하신 거예요? 기사수 때 나와서. 알겠습니다. 김현동 전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DNA 그렇게 유전자 감식이라든가 그런 신기술을 좀 가진 대표적인 회사인데 사실 상장가에 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세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실적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그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실적이 또 나와주고 매출액이라든가 증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뉴스나 시험고시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 반등은 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14,000원대를 좀 돌파하기 힘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량을 좀 축소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얼마의 축소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량 손절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보이는 구간이고요. 이런 종목 계속 들고 계시면 아까 다크서클이 심하시다고 그러셨지만 마음속으로도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금화 시키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과 모멘텀이 되는 종목으로 포트를 좀 교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우리 방금 전에 종목 살펴주신 김혜동 전문가님이요. 웬만해선 손절 가격 이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전량 매도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좀 참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주식으로 많이 수익을 내셔서 다크서클 이거 시술 좀 받으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래요. 김수영 씨도 이제 5연승 하니까 돈 벌어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는 1억에서 얼마나 불렸는지 나오잖아요, 화면에. 시술 좀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장홍 씨에게 눈 밑에 까만 시술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크서클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 존경한다고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하고 김혜동 전문가 존경한다고 보내셨는데 리누스 243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철도 관련해서 테마를 이루는 테마주 쪽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뭐랄까요? 이 테마주이라는 것은 한 번 바람이 광풍처럼 불다가 또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모래선 같죠? 네. 그런데 일단 철도와 관련돼서 앞으로 유럽 중동이라든지 이런 측에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는 참여 확인이 안 됐지만요. 어쨌든 지금 본다면 기술적인 그래프로 본다면 반등이 일단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당부한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월요일이 조금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일단 전반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좀 올랐다가 탈락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패턴은 50% 정도는 물량을 줄여오고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특히 지난 3월 달이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즉 2500원과 2600원 때는 아주 강한 저항권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좀 터져지면서 이 거래량을 받아줬다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올라오면 계속해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반등 시 50% 정도는 축소하고 50%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노스라는 철도 관련 테마 종목 월요일날 50% 반등 시 현금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용 씨가 문자 좀 봐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화학 정유주들이 문의가 많이 오네요. 제 거 읽을까요? 장욱 씨 거 읽을까요? 장욱 씨 거 한 번 읽어버려요. 아니에요. 제 거 읽을게요. 제 것도 지금 쌓여 있어요. 네 그렇죠. 금호석이 15만 9500원에 비중 15%입니다. 김수용 님 부탁합니다. 하트를 3개나 빵빵빵 보내주셨어요. 금호석이면 지금 마음고생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김혜동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좀 차트를 한 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봉사 차트를 좀 보고 계신 건데 지지 라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단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죠. 대표적인 상승했던 금호석유라든가 과거에 호남석유라든가 또 LG화학 같은 그런 석유화학 관련 주들이 지금 대세 상승과 힘입어가지고 상승했던 것들이 이제 지하실을 뚫고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손절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던 게 지금 거품이 한꺼번에 터진 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과 모멘텀이 된다. 앞으로 14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반드시 조정과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과 아무리 나쁜 종목도 그런 자리가 깨졌을 때는 반드시 대응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물량 축소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정리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DNA 링크에 이어서 금호석유 결국 월요일날 전량 매도 정리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상훈 전문가님께서 또 한 종목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호 씨 어떤 종목? 물론 주시조 스트라이크 화학정유주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예요. S5일 11만 2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장호 씨 꼭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맥두단 호랑이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이 알려주실 텐데 중요한 건 손절가를 좀 정하셨으면 좋았을 걸.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오늘 LG와 그 여파가 아니라 어제였죠. 전이로서에 바로 국내 정의사가 4개밖에 없는데 삼성 토탈이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성 토탈에도 정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정의를 급락한 이후에 오늘은 일단 보압으로 선전해서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게 삼성 토탈이라는 회사가 정의를 일단 하더라도 국내 소비량이 190만 배럴인데 전반적으로 1만 배럴, 전부는 뭐라 그럴까요? 1%도 안, 2%도 안 되는 그런 의료인군요. 그렇기 때문에 큰 탄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민한 반응이 오늘 화학주 쪽에서 같이 나오지 않았느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전일의 음봉에서 오늘은 아쉽게도 물론 십자 형태의 일봉이 발생이 됐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단기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간은 일단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분기 말이나 3분기가 돼야 이런 화학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윳등으로 투자하셨다면 한번 견디자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1. 일단 정의주는 견뎌보자. 조금 더 홀딩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임박했지만 한 종목이라도 저희가 더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김소영 씨. 네, 빨리 해볼까요? 실리콘 왁스고요. 3만 5,950원. 100% 비중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과도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볼링저벤더는 하단을 뚫고 만 원대까지도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봉이나 이렇게 차트를 보기 어려우시면 제가 기술적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차트를 거꾸로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한다. 그런 바닥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보여지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봉이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건 즉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바닥권 라인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량을 굉장히 축소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물량을 어느 정도 100%에서? 100% 다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되시면 1만 5천 원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리콘 웍스까지 전략 매도 사인 내셨습니다. 시험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요. 주식시어 스트라이크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윤재TV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배너 클릭하셔도 좋겠고 리치맵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김혜동 이상원 전문가님 그리고 김수영 장욱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1부는 마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부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코칭을 들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수익 모형을 통한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노하우 들려주신다고 하고 다음 주 수익 낼 수 있는 홈런주 공략주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